잊혀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생각 잊으면 모두 그 많은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오지않을 그 사람을 행여올까 기다리는 바보같은 미련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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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말차고 다짐하면서 당황했던 지난 세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잊으라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이 뭔데 기다리면 무엇하나 애태우면 무엇하나 이젠 모든 일이 절야지 아멘